수원 3등 김은선 선수와 김은선 선수가 후반에 득점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 장면에서의 줄거리 슈팅 산토스 선수 다시 백이종 가운데쪽으로 산토스 틀어줍니다 공간에 오장은 들어갑니다 막살중 슈팅 수비가 벗어냅니다 방대종의 좋은 수비 방대종 선수의 수비도 좋았고요 박선영 앞쪽 전진 패스 끌고 들어갑니다 수비수 많은데요 가운데쪽 그 장면 흘려주면서 2cm 중거리 슈팅 빗나갑니다 크리스만의 중거리 슈팅이 나왔어요 오 글쎄요 저는 매순간 매순간 쫓기는 것 같았어요 제일 집중력을 유화할 때는 득점 찬스에서 얼마만큼 집중을 하느냐가 제일 관건이거든요 지금도 정대현 선수가 지체하지 않고 집중력 발휘해서 슈팅까지 이것도 다 연습돼 약속된 프레이지요 그렇군요 자 프리켓 갑니다 강하게 반찬 김병길 아직 살아있습니다 걷어내는데요 공격권은 전남쪽으로 지금 사실은 전남 두려검주에서는 이득점으로 상당히 제일 좋거든요 길게 추석됩니다 앞에 떨어졌고 그냥 짤입니다 각이 없었습니다 정섬용의 좋은 수비 박기동 선수한테 잘 들어갔어요 이게 물기가 있었기 때문에 바운드 뒤면서 더 좋은 어떤 그런 찬스가 났을건데 아쉽네요 코너킥 가운데 빠졌어요 태클 깊지 않았나요 그대로 감기 진행 택 우상일 주시면 단호한 표정 자 여기서 헤딩으로 일단 박기동 머리 맞고 스쳐나왔고요 염기훈 쪽에 포니의 태클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킥이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염기훈 선수가 정보를 받았는데요 염기훈 선수가 자 박기동 뒤쪽 태클 빠져나왔고요 박선영 받았습니다 자 박선영 박선영이 오른발 슈팅 자 정성룡이 잡았습니다 우리 K리그에서 사이드 미드필드들이 그 득점력이 좀 다른 리그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정대세 선수 김병지 몸을 날립니다 정대세 선수 상당히 욕심도 많고요 득점 찬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사실 결국엔 줬을 때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잖아요 백기종의 슛 펀치 김병지 병지 보면 지난 시즌 참 어렵게 팀을 이끌었던 하석주 감독이 이숙할 법한 네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지난 시즌 잘 팀을 이끌었죠 중거리 슈팅 약해껏 흘러나갑니다 자 염기훈 지금 그 전남부로군주 선수들이 그 합단 밑에까지 내려와서 지금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승부는 좀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의 상황이라면 선전권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슈팅 김병지 선박 힘이 있어요 네 힘이 있어요 왼쪽 측면 넓게 벌려놓습니다 자 중앙쪽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슬금슬금 드러나서 있는데요 가운데로 접근 들어가는 전현철 빼주는데 신동호가 혼맞지않고 중거리 슈팅 낮게 깔려서 멀리 빗나갑니다 세요 주존스 에어사인 상태에서 빼줬고 가운데 김윤선 틀어주면 산토스 자 산토스 자 중앙쪽은 차단 측면 연결 빼주면서 오버랩핑 그리고 크로스 가운데쪽 정대세 가슴으로 잡아놓고 나슈팅까지 그러나 수비수에게 살짝 방해를 받았습니다 손으로 길게 던져주는 김병지 자연스러운 역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백이중 선수가 크로스 상황에서 더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네 찬스가 나거든요 근데 자꾸 벌려있거든요 네네 페널티 닥스 안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선수거든요 네 자 가운데쪽 오른발 슛 정성경 잡았습니다 정성경 페널티 지금 그 정성경 정성경 프리킥 볼을 터뜨렸던 염기훈 염기훈 슛 들어갑니다 1대0 수원 염기훈이 두경기 연속볼을 터뜨립니다 김병지 선수가 그 강향은 일관론도 워낙 강했네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 자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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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전에서는 프리킥으로 한골을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는 페널티킥으로 선수골을 터뜨리고 있는 염기훈 정확하게 읽었거든요 예 강했고 코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시점이 나야만이 운동량이 좀 시끄럽기 때문에 선수들도 뛰는 어떤 그런 기쁨이 있구요 네 또 관중도 그렇기 때문에 더 어 좋은 어떤 그랜맨을 겹쳐주고 자 이번에도 염기훈이었습니다 왼발 제대로 걸렸는데 네 아 예 수비수 맞고 굴절 됐네요 수원 삼성 선수들이 PK를 통해서 지금 한군을 놓고 있지만 경기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선수들이 좀 분발을 해야지 될 부분이 있어요 네 한 13키로 14키로 정도를 3명 내지는 4명 정도는 뛰어져 힝 일 나갔네요 불행동무는 뛰어줘야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있고 길개처리 김은선 자 이볼이 정대세에게 떨어졌죠 밀고 들어갑니다 방대전과의 어깨싸움 박스 안쪽에서 태클 파우트레이는 정대세 크로스 시도 김경재 크로스 자단 잡아냅니다 저렇게 열심히 해줘야 돼요 정대세 선수 좋습니다 크로스 헤딩 스택컵 슛 몸을 날립니다 수비수 맞고 굴절 튕겨나옵니다 동철 선수 몸을 던져가지고 지금 막아내고 있거든요 네 자 전남의 코너킥 감겨줍니다 각이 큰데요 헤딩 뒷쪽에서 내려놓고 자 오른발 슈팅 다시 몸을 날립니다 박스 정면에서 헤딩 자 떨어진 볼 발 앞에 떨어졌어요 로저 선수 가지요 정대세가 정대세가 조여들어갑니다 가운데 쪽엔 로저가 있습니다 정대세가 직접 슈팅을 시도 정대세 선수가 정확하게 우측을 보고 인사이더를 지금 감았거든요 네 지금 임팩트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네 다시 보실까요 정확하게 보고 감기는 감았는데 임팩트 순간에 지금 그 전기 종료 스크립을 울립니다 최종 수호 10대0 연기에는 타르트골로 수원이 전남을 똥에서 꺾고 득점 3점을 챙깁니다